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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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시작! 시작! 새콤한 날씨! 시작! 새콤한 날씨! 새콤한 날씨! 새콤한 날씨! 우리 전날은 오늘이 날씨! 자, 근절! 새콤한 날씨! 새콤한 날씨! 이 돌아왔다! 263화! 매일이 설레는 날이야! 가자! 얘들아! 난 코끼리 보는 거 꿈이에요! 너네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코끼리를 만나러 왔어요. 너네 코끼리 만나는 거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기대돼요! 여기 봐봐! 여기 글씩 적혀있네! 여기 코끼리를 보려면 코끼리 코하고 다섯 바퀴 돌고 들어가야 된대! 진짜! 여기 봐! 여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안이 둘! 샤니! 샤니! 오! 코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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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잖아! 코짓인가요? 코끼리! 너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야 되는 코끼리를 만났는데 무서워? 실제로 처음 보면 무섭죠! 만져보래! 누가 용기 내서 만져볼 사람! 시안이! 시안이! 우리 시안이가 또 용기 내서 간다! 시안아! 용기 내서! 약간 겁나긴 하는데 아빠도 오래거든! 아빠는 그렇게 코끼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너네가 만나고 싶어해서 간 거지! 시안이는! 뭐올지! 뭐올지! 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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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고 만져봐! 차 켰지! 빛나다! 여자 엄마! 여자 엄마! 여자 남자! 어떻게 해! 딱딱해! 딱딱해! 이스 네임이 노이! 노이? 6살! 시안아, 너랑 동갑이야! 어, 그러네요! 코끼리가 근데 이렇게 크다니! 아, 미켜드로 시인키리! 오케이! 옷 갈아입는 거 한대! 얜 귀엽다, 저게! 그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논대, 두, 세 번, 하루에. 너네도 물놀이 좋아하죠? 네! 코끼리도 물놀이를 좋아한대. 우와, 코끼리 좋아한다. 나도 들어가는데. 코끼리가 물을 좋아한대. 거기야. 왜? 아, 뭐예요? 왜? 아, 물 뿜어. 진짜 놀랐어요. 아, 놀랬겠다. 우와, 이 치아나 왔잖아. 닦아줘. 우와, 이렇게 목욕하는구나. 우와. 바로 엎드리네요.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노이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어때? 좋아. 아, 새삼 사장에 누워있네. 시원해? 고기야. 기분 좋아서 다시. 코끼리가 장난치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림 그리는 거래. 근데 어떻게 코끼리가 그림을 그려요? 너 그려봐. 코라 그래요? 응? 진짜? 우와, 우와, 우와. 뭔가 이렇게 적은다? 지금 이제 숫자 1 적은 거야. 응, 뭐야. 끊지 마. 막대는 것 같은데. 응, 뭐야. 내 힘을 그려줘. 뭔가 작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허수아비 같은데. 선인장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아, 꽃, 꽃. 꽃? 응. 맞아, 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어? 뭐지? 뭐야. 어? 뭐지? 뭐야. 나무 같은데? 아, 진짜네. 나무네. 진짜. 어머, 대박이다. 주워주고 완전히 잘하는데? 아니, 이토록 섬세하게 그린다고요? 잔디, 잔디 밑에 잔디까지 그린 거야. 그치? 아, 저거 진짜 코끼리 맞아요?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우와. 말도 안. 아니, 저도 저렇게 못 그려요. 저도요. 진짜 코가 손이네요. 이건 진짜 해외 토픽감이에요. 우와, 대박. 아기 코끼리와 작별 후 설수대가 찾은 곳은 어디죠? 전통 가무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칸톡 디너쇼래요. 이거 신발 벗고. 맞아,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어, 신발 여기 다 이렇게 놔둬. 아빠 먼저 들어가. 왜? 그냥, 그냥. 빨리 들어가. 왜? 야, 너 약간, 야. 약간 수상해. 왜 사. 왜요, 왜? 수상해. 왜 사. 뭐 하려고요? 아빠 들여보내고? 시간이 좀 몰라요. 어? 빨리 가요! 아빠 신발? 뭐요? 아, 장난을 지금. 장난을 지금 배웠어요, 요새. 숨기려고. 아빠 신발. 저거 그대로 복사하는 거야, 저거. 아, 이미 다 보셨어요? 아, 뿌듯한 표정. 시안이 뭐하고 왔어? 아빠 왜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 아빠 왜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 모른 척, 모른 척. 혹시 너 복사하려고 아빠 신발 숨긴 건 아니지? 내가? 내가? 아빠도 모른 척, 시안이도 못 들은 척. 왜? 아, 벌리니까 갑자기. 시안이 아빠한테 막 신발 숨기고 그러진 않는 거야. 아빠, 여긴 의자가 없고 그냥 여기야? 어, 이게 의자야. 뭐야? 근데 왜 다 밖이에요? 어, 다 밖이야. 아빠가 너네 이제 태국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했잖아. 아빠가 되게 찾아본 거야, 이거. 어, 나왔다, 나왔다. 어. 봐봐, 이거 봐. 이거 한산차림이야, 이거. 식욕을 두두는 바나나 튀김부터 각양각색 요리까지. 태국 북부 전통의 가정식 백반이라고 하네요. 음. 아, 근데 태국 전통 음식인데 아이들이 맛을 아실까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지? 수아는 바로 맞힐 것 같은데요. 바나나 치즈 같아. 이거 바나나다, 바나나. 수아야, 이거 돼지 껍데기인데 한번 먹어볼래? 왜? 무슨 맛 나는데? 꽈자 같아. 우리가 먹어본 꽈자 같아. 못 먹는 게 뭘까요? 도대체. 아하, 저거는 다 먹겠다는 뜻이에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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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품 맛이 나. 와. 진짜 잘 먹네요. 치킨 완전 맛있어. 그치? 완전 맛있어. 치킨 완전 맛있지? 응. 시안이는 왜 안 먹어? 와, 시안이 세상 편안한 자세가 있네. 와, 이제 시작이다. 7시 반 왔다. 아, 맞다. 디너쇼를 했죠. 어저께 6살짜리 애가 신발을 숨겨서 경찰서에 갔대. 아니,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시죠? 아, 이거 참 6살짜리 애가 진짜. 그냥 장난으로 신발을 숨겼겠지만 경찰 아저씨가 그걸 보고 잡아갔대. 그래, 엄마, 아빠도 못 보고 있대, 지금. 하루 동안. 시안이 정신줄 잡아야 돼. 우리는 신발을 숨긴 사람 없죠, 여기서. 경찰 아저씨가 우리는 안 잡아갈 거야. 어, 신분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고민 들어갑니다. 큰일 났어, 지금. 경찰서 가야 돼. 진짜 경찰이 잡아놔요? 고마워, 아까 다 여겼잖아. 엄마 장난한건데도. 우와! 어떡해. 우와. 공주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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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누나들은 신났는데. 눈에 안 넣어줄래? 경찰 아저씨가 있는데 다 알고 있대. 지금 태국 경찰이 눈앞에 아른거리거든요. 어떡하지. 어떡해. 나갔다 올게요. 왜? 마시마려, 어? 누나는 혼자 나갔다 와야 돼? 네. 누나야, 갔다 와. 이야, 진짜. 아버님 대단하세요. 그거 한 번 했는데. 아버지는 매일 하시는 거를. 착하다. 나 아빠가 거짓말이지. 아빠 거짓말이야, 저거 당연히 거짓말이지. 같이 하고 왔어? 발걸음 가볍게. 어디 갔다 왔어? 이래서 죄짓고 못 사나요. 귀여워, 진짜. 나온다. 저거 뭐예요? 어? 양 두 마리다. 양이야? 삼상이의 동물로 알려진 사슴을 닮은 사자라고 하네요. 저렇게 안아줘도 되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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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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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시현아 왔다 왔다 왔다. 시현아 왔다. 시현아 왔다. 시현아 왔다. 시현아 왔다 앉아.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공연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신발 원위치 안 시켜놨으면 저거 못해요. 아이고, 토닥이었어. 안녕해. 아, 재밌겠다. 얘들아 이제 가자. 손 닦고. 아빠 거 여기 있어요. 아빠 거 이거죠? 어, 아빠 신발 있지. 시현아. 어휴. 시현아 너 신발. 내 신발 어디 갔지? 어, 네 신발. 한 쪽이 없잖아. 계속 없어졌어. 시현아 한 쪽이 없어. 아빠 거 생겼나 봐. 뭐 시현이 신발 또 어디 갔어. 신켜줘 신켜줘. 그 사이에 아버지가 또 한 건 하신 거예요? 신켜줘 신켜줘. 진짜 강하게 큽니다. 아니야. 찾아보자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아, 어떡해. 아빠도 화장실 잠시 갔다 와도 돼? 어머.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이동국 선수는 은퇴 후에 제가 봤을 때 연기를 하셔도 되고요. 야, 제대로 딱 놔뒀네. 야, 이제 시현이 이게 커가지고 이제 아빠 속이려고 그러는데 아빠 손바닥이 있지 너는. 아, 뭐야. 한 쪽만 없어졌어. 세상에. 시현이 신발 못 봤어요? 한국 사람 아니야. 시현 실수 왜 나요? 시현 실수 왜 나요? 누나들이 또 찾아주려고 하니까. 조긴네. 우와, 찾았어. 시현이 신켜줘. 문어가 찾아줬어. 시현이 진짜 착해. 얼마나 예뻐요. 하나도 귀국권이,